제키들 다 여기 있냐? 쌍검이랑 한송검이랑 도끼랑 다 있네 제키 적모했대 여기서 다 모였어 하지만 내가 제일 먼저 떠나리라 아 너 미쳤냐? 잡았어 이거? 돌았어? 아니 선생님 내가 랩이 1위도 높았어요 근데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왜 때려요 그거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거든 진짜 갑자기 때린다? 랩 5인데? 얘? 야 못있네 너 좋아하는 어우 먹을 거 많네 제키 소리 난다 어? 일부러는? 희삼아 이러고 와 그만 가지고 야 이게 뭐야? 야 더 초점한 거 아냐? 팔 없었는데 잘 됐네 이야 1일차 끝나갔는데 지금 템 받은 다 파란팀 이상이야 지금 아 진짜 따라거리면 금방 마주치겠어 그렇지 확실히 나한테 얻은 것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오 제키의 유키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재밌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게 유키가 좀 더 보겠어 할걸 위에 제키있다 쟤네 개네인데 내.. 위에 있는데 지금 쟤네가 개네인데 가든가 난.. 이미 망가졌잖아 재미없는걸 재미없는걸 어? 아 겁나 아파 잠깐만 아 죽었다 아아 왜 너 유키 때리고 썼냐 내 유키 번호를 했는데 잡을 수 있겠나 잡을 수 있겠나 지금 유키 간다 가만 내 숨어있을게 응 비 많이 찼네 내가 이겼어 어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오오 오오 빈템만 오면 돼, 먹을 거 없어 나 먹을 거 많거든? 바로 하나 떨궈줘 원이네? 됐다 됐으, 아이스 어우 힘들었다 야, 스테이크 물려줄게 치킨 값쉽 치킨 두 개 만들어놓은 거 됐다 연못으로 빠져나가야 되겠네 성당으로 갈까? 연못으로 갈까? 고민이네 안 갔던 데로 갈까? 먹을 거 이제 좀 괜찮다 숲은 내가 다 털어가지고 뭐 별거 없을거야 와 시체 엎드만네 그치 새끼 대리건가 그치 새끼들인가? 야 이거 필요한데? 어, 괜찮아 뭐 이거? 수중 티아라? 치명 20프로 밖에 있잖아 어 왔다 아, 지금 안 오구나? 야, 니가 왜 이렇게 순식간에 빠져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맞았어 피 너무 오면 돼 나도 없어, 죽겠다 죽겠다 아아 피어 피해 피해 리다인하고 같이 싸울 때까지 기다려 오케이 아니면 반대쪽으로 와서 야, 여기 쑥쑥 아아 아, 싸우네 얘들 너 이리로 기울 수 있냐? 응 어, 가야, 숨어있어, 숨어있어 쟤네끼리 싸우고 있어 살려 우리 부질없는 짓은 하지 말지 바로 싸울 수 있냐? 어 뭐 거 있지? 있어 있어 잡았다, 잡혔다 이런 이미 망가졌어 오케이, 이거 이길 수 있다 차단이 오는 거 차단이 오는걸 차단이 오는걸 차단이 오는걸 이거 잡는다, 나 이거 잡을 수 있어 어 조언 아, 맨 뜬지가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일단 죽질 않을게, 최대한 안 죽을게 어 아 뻗었다 근데 스킬은 많이 빠졌을거야 나 잡느라고 스킬 엄청 많이 빼놨거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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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딸 피야 쟤 지금 진짜 게딸 피야 나이스 나이스 어 야 나 제키한테 질 뻔했어 으 으 으 으